그런데 계곡 어때요? 한번 걸어보니까. 아 진짜 멋지네요. 계곡. 또 이 근처에서는 이만한 또 기억이 없어요. 이게 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나봐요. 네 그렇죠. 여기서도 근 4km 올라가지. 힘차게 내리쏘던 물줄기도 겨울잠에 빠진 듯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혹한의 추위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. 자인인도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산의 털을 잡았죠.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없대. 이거요? 네. 상어 이빨 같기도 하고. 멋있죠? 네. 받아 봐. 아 또. 기와되겠다 이거. 예전에 초가집에 있을 때 고등어를 길게 열었다고. 그러면 따갖고 그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칼삼을 했다가 이걸 가지고. 한번 해볼까요? 근데 이거 난 두 개인데. 아 이거 내가 내가 좀 불리하겠는데. 이렇게. 하나 둘 셋. 아이고 내가 두 개가 나가버렸네. 하나가 긴데. 아이고 목마르면. 아이고 목마르면. 아이고 목마르면 이렇게. 어. 어?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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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갖고 올 겁니다. 설탕. 설탕 붙여서 먹으면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은데. 그럼 들고자 내려가면 이제 또 쑥 바라먹고 가요. 아이고야 간식도 특별하네요. 역시 산은 뭐 추워야 제 맛이죠. 자 내려갔어. 야. 저는 벌써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. 여기 어떻게 데려갈 수 있어요. 굴러요. 굴러가면 잘 가버려. 이게 뭐 아무리 구름다 해도 한두 번 굴러서 갈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.